수천기에 이르는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컬러, 비상사이렌 등을 조작하는 동대구복합환성센터의 중앙방제실. 지난 주말 시민단체 점검에서 방제시스템 전원을 꺼놓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이 나도 스프링컬러나 비상사이렌 가동이 아예 먹통이지만 환성센터 측은 엉뚱한 변면만 늘어놓습니다. 기본에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안전설비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환성센터 내 이 식당은 반드시 있어야 할 천장 화재 감지기조차 없는데 그럴 리 없다고 장담하던 센터 측조차 현장 확인 후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아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감지기 없을 리가 없다.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하루 수백여대의 버스가 오가는 건물 구조 때문에 동대구 환성센터는 환기 시스템 운영이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환기 시스템 운영도 눈가리고 아웅식이었습니다. 바닥과 천장에 환기 시스템 전원을 아예 꺼놓은 건데 센터 측이 내놓은 해명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비상 상황에 사용해야 할 소화전화는 온갖 잡동산위로 가득하고 터미널 내 소화기는 먼지를 뒤집어쓴 채 점검표조차 붙어있지 않습니다. 거의 낙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유지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매머드급 규모의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는 동대구 복합환성센터.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TBC 박영훈입니다.